안녕하세요 히지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8화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틸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마틸리 즉 미스터 네거티브를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스코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나보네요 직접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들 다 싹 다 빼가자구요 이게 악마의 숨결이군요 자 모건 마이클스가 악마의 숨결이라는 그 생화학병기인 것 같거든요 그거 샘플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틸리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이제 쓰면은 제가 생각하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건가보네 오케이 잘 짚고 진짜 사람 팔처럼 움직이네요 이거 이야아 저글링 뭐야 이거 몇 저글링이야 하하하하 도도도도도도 와우 크으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동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의 건들지마 이 자식아 하 한 명씩 사라지죠 여기서 링의 제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슬링 슈트인데 슈트 파워 발동 헐랄랄랄라 헐랄랄랄라 이게 이 능력을 쓰면은 거미줄 안 묶어도 그냥 애들 날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와러 우와 빠짐 어 이게 엄마의 숨결이구나 어 노리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렇지 이걸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대문제들이 또 들어왔구나 어 꼰바이야 자아 날라가는구나 아주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데먼즈들과 그리고 세이블간의 대결인거 같은데 일단은 급습을 당해서 그런가 어 뭐 상대가 안되네요 오오오오 미스터 네거티브 일단은 저거 구해야될거 같은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갑니다 오오오우 빨리 붙어 붙어 짜씨 떨어져 야기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멸 오키 날아 날아버리뎌 오키 난리 났구나 아주 저렴 도뭐야 강히 하지 말고 사라져 너도 떨어지구요 오! 채찍맨! 뭐야! 팡팡팡팡! 그는 온다! 그가 왔다! 핑크가 왔다! 뭐야? 가면 모르겠다! 신난다! 손어 työ! Simon 이리 나와! 이리 나와! собственно 오마야 이쁘 오염된다 오염된다 호우 여긴 어디야 스스로에게 설득이 뭔 소리야 여기는 그때 그 폭탄이 터지던 시점 아닌가요? 터락시키는 거라더니 지금 제 정신 안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환각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봐야 넌 테러리스트일 뿐이라고 필요없어 이 딴거 짜식아 우와 뭐야 뭐 받아라 가면 이거 이거 그대로 드세요 seat 가면 터진다 오우 놉 놉 자 ط 안댄다~~~ 안돼! 일반 시민들은 다치면 안됩니다 이제 же.. 미스터 네거티브랑 한바탕 할 거 같은데요? 야.. 글쎄 빠져나갔어? 아아.. 악마의 속기를 같이 들고나갔네요 네 뭐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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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tick click mark ppolice!! 억밥하러š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 어어! 으아아악!!!! 저거..저게 뭔데? 뭔데? 뭔데 가져가는거지? 저거..저게 뭔데? 뭔데 가져가는거지? 이것은 대몬제가 접수한다 일반 시민들은 무슨 죄야 마틸리는 대놓고 얼굴을 공개했네요 오마야 잠깐 저거를 저거에 넣고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는건데 약간 대량 살상물인건가 MJ는 진짜 그냥 자기 목숨이 한 5개 있는줄 아나 왜 이렇게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스파이더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식아 조심스럽게 올라갑시다 잡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깔끔했어 아 저 위에 스파이더맨 있구나 자 잡아 아주 깔끔하게 잘 잡네 다왔어요 다왔어 마틸리 드디어 등장입니다 자 어그로 끌고요 오오오 오케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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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하 오하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괜찮은 살렸어 자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슈트 이게 아마 스파이더맨 영화 2 에서 나올 그런 슈트라고 좀 약간 예측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주 잠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슈트입니다 자 침묵의 소리 과연 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접근해서 날려 죽려 어디갔어 아 큰일났다 걸렸다 아우 차차차차차차차 그대로 날리면서 어어어 아 갠지 또 나왔다 잠깐만 여기서는 스파이더프로를 활동시켜줄게요 경기로 다 치자 하하하하 아우 싹 쓸어버리는거야 오케이 안녕 미스터 네거티브 너도 똑같은 기술로 당해볼래?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린다 둘 다 똑같으니까 간만에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으로 한번 맞짱 떠봅시다 허 차차차 짜식아 어어 어 기 빨아 먹는다 무슨 큰 기술 하나 날라온다 이제 엄마야.. 으아 으악 으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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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다 마구마구 폐 야 점프해서 피해주고 한번더 따 따 따 아아 하웅 저항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거 아이고 아야 아야 이거나 먹어라 뻔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점검 잠깐만 야랠랠랠랠라라면 뜨 drizzle다 거미줄 롬 묶어서 버텨라 어어 이정도로는 안되나 아우 철로를 울려 수식간에 놀이공원 행이네요 마틴씨 이제 끝입니다 레프트 자 감옥행이네요 잘가세요 마틴씨 근데 이게 끝이 아닐거란 말이죠 미스터네거티브가 쉽게 잡힌 느낌이 없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8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마틴 리를 일단은 잡아들이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뒤에 뭔가 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